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영상을 좀 켰는데요 우리가 주말을 잘 보냈죠 그런데 주말 동안에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이번주 돌아오는 월요일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될텐데요 오늘 영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또 어떤 이슈가 지금 나왔고 앞으로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텐데요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이라고 하면요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고 또 응원을 하고 계실 걸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저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게 잘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가를 떠나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로 엮였잖아요 대장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대장주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테마에서 어떻게 돼요? 실적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요 한국가스공사는 진짜 여기서 한 5배에서 10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뉴스 끝까지 보시고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신 데 도움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뉴스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의 슐런버거가 대안고래 1차공 분석을 하기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보세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의 슐런버거가 대안고래의 심해 가스전 암석과 가스 등 선분을 기록 분석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동해 8, 6.1 광고 북부지역 탐사 시출을 위한 이수검층 용역 기술을 평가 지명 입찰에서 슐런버거를 낙찰을 했다 슐런버거는 2020년 말에 석유공사 우드사이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유망성 관련자로 재평가를 했었던 기업이죠 우드사이드 그래서 이수검층은 유정에서 나오는 이수 흙탕물에서 섞인 유가스 양과 성분을 기록하는 작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시추 중 굴착한 암석과 유체 특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저류층을 평가하고 석유 가스가 있을 것을 추정되는 구역을 찾아낼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석유나 가스가 묻어나온다고 하면요 주가는 진짜 초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고요 이수검층은 세계 1위인 기업이 맡았다는 게 신뢰도를 훨씬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반응을 할 거라고 좀 보였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지금 신뢰버그는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하는 1차공 탐사 시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탄화수소, 검사, 가스성산 분석 등 지질 자료를 취득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시추공 분석한 유망구조를 토대로 두 번째 시추공부터는 조강권을 새로 설정한다는 구상이죠 조강권 33%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추를 첫 번째 1차공을 하고요 2차공을 할 때 5개 차공까지 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나 2차 때 앞서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5번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울러 석유공사는 시추 작업 중에 유정에 빠진 장비나 이물을 꺼내는 피싱과 시추공 폐쇄 작업인 P&A 용역은 원유 시추기업인 베이커슈즈 싱가포르 법인에 맡겼다 투자 자문사는 S&P 글로벌로 선정을 했고요 S&P 글로벌은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 분석 전망과 원자재별 가격 동향 파악 M&A 등 투자 관련 연구 및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데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보면 다 해외 기업에 맡겼죠 이것도 해외 저것도 해외 다 해외 기업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왜 안 맡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해외 쪽으로 우리나라 국부 유출을 하게끔 하느냐라고 자꾸 태클을 걸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시추 관련해서 누가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기업들로 인해서 계속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투자도 지금 투자 자문사도 S&P 글로벌이 선정이 됐고 해외 메이저 기업 대상으로 로드쇼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엑소모빌이랑 아람코 해외 메이저 5곳 이상이 가스전 사업 투자에 접촉을 한 것을 알려줬는데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투자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지금 투자까지 받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요 자 진짜 주가가 정말로 많이 오를 텐데요 만약에 아람코라든가 이제 엑소모빌 같은 메이저들이 투자를 했다 자 얘네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 보통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자 지금 이 비밀 유지 계약서 쓰고 데이터룸을 개방을 해서 자 지금 데이터를 지금 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투자하는데 자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지금 조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면 의미가 진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자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신뢰성 평가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 다시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자 지금 도박이다 대국민 사기다 자 이게 뭐 부풀려졌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언론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좀 잘못된 정보들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상한 소리 나오면 아 이거 안 되나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진짜 강력하게 지금 밀르고 있잖아요 자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뭐 한다라고 하면 자 지금 거의 노바꾸죠 자 의대 정원 하는 거 보세요 거의 그냥 딱 방향 잡으면 계속 밀어 붙인단 말이에요 최근에서야 이제 좀 합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결과물을 받는 데 있어서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됐을 때 또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좀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자 뭐가 있어요? 과거에 우주바수차스의 누리호 같은 거 하면 이게 지금 투입된 예산이 2조 3,100억 원이거든요 자 2조 3,100억 원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이제 누리호가 성공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좋죠 자분심도 생기고 또 전세계 이제 7번째 8번째 이제 우주 강국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주 관련해서 이제 기술이 좀 진보됐다 그런데 일단은 동해 가스전 이게 만약에 개발이 돼서 되게 되면요 우리가 쓰는 지금 전기 가스 이쪽으로 바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 대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평가가 2천억이 지금 넘어간다 2천조가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지금 체감이 엄청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좋고 자 이거는 무조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나올지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이슈들이 일정들이 있는데요 자 진짜 황금 일정들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부터 10월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서 자 준비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내용이 아직 안 나왔고 자 이제 10월 중순 이제 넘어갔죠 후반 그러면은 이제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자 진짜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이 정도 각도로 자 얘가 시가총액이 거의 자 4조가 육박하는 종목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가 급등을 하면서 29년 만에 상한가를 처음으로 가고요 이때 5천억을 동반을 시키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자 다음날 3배 1.5조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자 장대 은봉이 나왔고요 이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면 완벽한 개미 털기였죠 그래서 매집봉이었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주가 급등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든가 지금 이런 거래대금을 봤을 때 자 여기서 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던 이 메이저 세력은요 이런 조단이의 종목을 움직이는 메이저 세력은 자 지금 이슈가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 이거 일단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잡은 거예요 급하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6월 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3월부터 5월 달에 자 시추 관련해서 시추성 계약도 하고 자 이 부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지만 발표는 6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이후로 계속 차근차근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벌써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4개월 동안에 주가는 충분히 눌러주고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엄청난 매수 기회입니다 엄청난 매수 기회 나중에 다시는 구경하지 못할 자 이런 쌍바닥을 찍었고 주가는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높여가면 자 여기가 지금 진짜 무릎을 치고 자 정말 매수 기회였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을 해도요 거의 인접해 있다 그러면 세력들이 본인들의 평단을 이탈시키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극도를 싫어하죠 자 주가를 잠깐 빼더라도 다시 평단 위로 올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지 자 지금 중요한 일정 그 다음에 이슈 기다려지고 있는 이슈들 이거 제가 같이 안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위에 번호를 남겨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만 위에 번호로 010-2108-8706 자 이쪽을 한국 가스공사 할 때 가스라고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 한 단계 수준 높은 레벨의 좀 내용들을 뉴스에 아직 안 나왔죠 이런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릴 텐데요 꼭 받아보시고 여기 또 링크가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무료 소통방에서 같이 대응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가에 대한 이 확신만 근거만 있으면 되고요 이 근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걸 꼭 확인하세요 제가 밤낮 정말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이런 정보들 계속 취합하고 액기스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송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민감한 부분도 많고 이런 시간적으로도 사실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한국 가스공사 올라갈 때 진짜 이 고점은 무조건 돌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신고가 있죠 8만 5천원대 자 요건 무조건 돌파요 왜냐면 지금의 이 거래대금 이렇게 지금 들어 올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물량 소화를 끝내놨기 때문에 자 거의 지금 물량 소화 80%는 끝냈죠 나머지 물량만 요만큼 남은 건데 2차 파동에 지금 이거는 돌파한다 그럼 2차 파동에 8만 5천원 돌파를 하면 얘는 이제 10만원도 가고 20만원도 갈 수 있는데요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꼭 확인하셔서 자료 안에 넣는 시간도 꼭 보시고 자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타점 마지막 매수 타점입니다 자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여기서 세력들의 평당과 함께 자 왜 기회인지 이거 꼭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자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렇게 지금 조정을 주면서 가잖아요 세력들이 자 조정을 주면서 갈 때마다 자 1차 쭉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유연하게 하시면서 수익을 일부 지금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면서 수익을 극대하시려면 자 현금이 있으셔야 되는데 자 현금 확보 해놓으신 분들은요 현금을 좀 늘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 바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이걸 꼭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위고비가 10월 15일날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자 비만약 관련해서 게임 체인저다 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자 지금 이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월 100만원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품기입니다 품기 그래서 지금 윗동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병원에서 지금 지금 품기 현상이 나는 바람에 두 개씩밖에 처방이 안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서버가 다운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어떤 종목들이 갔어요? 관련주로 펩트론이라든가 블루 엠텍이라든가 또 금요일날 상한가 두 개가 다른 종목이 갔는데 자 위고비 관련해서 이 정도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자 마운자로 관련해서도 지금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지금 글로벌 비만약 1등, 2등이잖아요 자 위고비가 2등하는 치료제고요 마운자로가 1등인데 자 이제 1등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를 잡아라 자 감량 효과가 더 우세한 마운자로가 자 일날 릴리에서 만든 그죠? 1등 치료제고요 자 일날 릴리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위고비가 지금 이거 요건데 위고비는 이제 노보노 디스크에서 만들었죠 자 시총도 글로벌 빅파마 1위가 일날 릴리고 노보노 디스크가 2등입니다 2위 그 정도로 마운자로가 지금 효과가 좋은데 자 위고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 것처럼 마운자로 나오면 훨씬 더 잘 팔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운자로 수혜주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수익률 50%부터 분할 매도고요 기간은 7일이면 충분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50%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익 관점으로 가신다라고 하시면 150% 위에서도 저는 매도가 가능하다 목표가 크게 잡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단기 수익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스가 다 가능해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지금 단기의 수익을 빠르게 보신 분들은 50% 위해서 바로 매도 그 다음에 좀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자 끌고 가면서 150% 위에서 제가 분할 매도 타점을 같이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마운자로 할 때 마운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자 여기 자료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보시고요 한국 가스공사 할 때 자료랑 같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바쁘셔서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느라고 자 이런 종목 잘 못하셨고 이런 세력주 일정 매매 잘 못하시고 위고비도 이번에 놓쳐셨다고 하면 자 이번에 마운자로 수혜주는 반드시 가져가서 수익 보시고요 저도 이걸로 강하게 베팅을 해서 자 저는 지금 한 6천만원 이상은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베팅하면 50%면은 지금 한 3천까지는 수익을 지금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천만원 넣으시면요 자 이번에 돌아오는 주에 500만원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수익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걸로 수익나면 한국 가스공사 조정줄 때 자 여기 더 비중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줄 때 잡고 위로 올라갈 때 일부 입절하고 그러면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고 서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함께 해보실 분들은 꼭 귀에 잡으시기를 자 응원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 가스공사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일정도 나오고 시작인데 자 지금 차근차근 이슈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 가스공사가 이제 갈 때는 또 크게 급등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방향 잡으면 정말 세게 가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또 4분기에 가스요금 올라가는 시점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일정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훈자로 수혜 주는 이거 단기 수혜로 있어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명확하게 지금 픽했던 픽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말 잘 보내시고 쉬시고 또 월요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